왜 내가 맞았잖아 왜 나 안질렸어 무엇이든 읽어주는 남자 무잉남 오늘은 김주현님이 보내주신 형도니와 대준이의 노래 중 중2수학은 이걸로 끝났다 입니다 오늘부터 약간 규칙이 달라져서 웃음뿐만이 아니라 읽다가 뭐 더듬거리거나 발음을 틀려도 뿅망치를 맞는다고 합니다 자 중2수학은 이걸로 끝났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도니와 대준이 중2수학은 이걸로 끝났다 공부해 공부해 말만 들었지 어떻게 공부해 공부해 답답했지 형들 믿고 이 노래만 다 외우면 어느새 넌 중2수학은 이걸로 끝나 곱생공식 이거 아니 제가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M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는 M A 플러스 M B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Á 아 절대 잊지마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가루 닫고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AAD 플러스 B제곱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 AX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CX 플러스 D 괄호 닫고는 A C X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 D 플러스 B C 괄호 닫고 C 플러스 B D 어... 괄호 열고 왜 내가 맞았잖아 왜 나 안질렸어 어... 괄호 열고 A X 마이너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C X 마이너스 D 괄호 닫고는 A C X 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A D 플러스 B C 괄호 닫고 C 플러스 B D 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 노래... 그... 아... 오늘 같은 밤에 혼자 있기 싫을 때 아... 그래도 이 노래 다 말기면 주기수원은 이걸로 끝났다 주기수원은 이걸로 끝났다 주기수원은 이걸로 끝났다 주기수원은 이걸로 끝났다 이겨라 이겨 이겨 맵 x3 맵 x3 이겨라 이겨라 아 맞았다고?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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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이거 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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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아 맞았는데 계속 안녕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이제 웃겼다 아멘